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필기에 대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사실 공부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응시 자격 조건은 제가 이거 딱 하나 썼어요. 무관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되고 어디 나와야 되고 학벌 무관이고요. 자격 무관이고요. 그냥 나이 제한 없고요. 시험을 다 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그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자격증 시험은 다섯 과목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다섯 과목인데 심리학, 상담학,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 공부는 안 해본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고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심리학은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된 이론으로 검사를 만들어내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 검사를 잘 다뤄야 돼요. 검사를 왜 잘 다루느냐. 내담자의 갈등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리학. 심리검사를 잘 다뤄서 내가 내담자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담자가 오면 뭐를 해요.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악 이론이 있습니다. 직업상담. 여기에 상담악 이론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그러면 직업이라는 직업세계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정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분류체계가 있고 산업분류체계가 있고 크게 나눠져 있어요. 직업분류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산업분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이 둘은 붙어다닙니다. 산업을 보면 그 산업에서 이런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상담사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이 노동시장론이에요. 왜 직업상담사들이 노동시장론까지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죠. 고용동향, 미래산업 이런 걸 알아야지. 왜 그러냐. 우리가 직업상담사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들이 미래에 관련된 거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히어린 나오 지금 있는 것도 상담을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 진로상담은 사실은 미래에 관련된 상담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읽어야 이 직업이 발달을 했고 이 산업이 발달한 걸 우리가 읽어야지만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진로상담을 할 때 이들이 실제로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4년제를 본다면 4년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8년 내지 10년 후에 들어가요. 지금은 되게 늦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의 미래산업이 잘못됐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상담을 잘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론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동관계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근로자예요. 저거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서 노동관계법을 알아야지만 내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렵고 학생들이 물론 심리학 전공한 분들도 공부하실 수 있고 상담학 전공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데 정보론이나 노동시장론은 특별히 배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경제학과나 이런 데서 좀 배우겠죠. 그래서 이 과목 5개가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직업상담사의 전망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과목 5과목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 취업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일단은 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직업상담사가 현재 많이 인원으로 일하는 곳이 고용센터입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지금 웬만한 직업상담사들이 기타 사무직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수시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뽑거나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민간고용서비스혜사입니다. 이 민간고용서비스혜사는 우리 많이 아마 주소들을 들어가 봤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크루트, 리크루트, 자쿠리아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민간고용서비스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업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업센터에 취업지원관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웬만한 취업센터에는 직업상담사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업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들어가서 취업지원관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경력과 학력을 더 쌓으면 강사나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나중에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이 여성인력교발센터입니다. 여기도 꽤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시청 및 지자체 동사무소나 시청 이런 데 가보시면 취업 알선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직지원센터 및 퇴직지원센터 여기서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은 직업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센터나 이런 데 다 직업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직업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곳, 우리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격증 공부를. 다섯 과목 중에 심리학 상담학은 한꺼번에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리학과 상담학에는 그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학은 전체 이론을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1차 필기시험은 공부할 때 2차 필기시험도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1차 시험은 필기는 우리가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어떻게 공부해요? 기출문제만 외운다는 얘기죠. 기출문제만 외워서는 2차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래야 1차 시험도 제대로 보시고 2차 시험도 제대로 보십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 2차처럼 같이 공부를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팁은 왜 그러냐. 심리학과 상담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을 이해를 하고 내가 외울 건 외우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고 하면 무슨 이론을 내가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학과 상담원에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학자 상담원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있고 학자들 이름이 되게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에서 학자들의 이름과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이론에 대한 학자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이. 그래서 이 심리학과 상담원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돼요. 학자들이 심리학에서도 나왔던 학자가 상담원에서 나온 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같은 이론을 갖고 심리학에서 검사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담원에서 상담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실 때는 학자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림이 많은데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1차에는 학자들의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이론 이론의 어느 학자냐. 이 학자가 내놓은 이론은 뭐냐. 이렇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항상 팁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 상담에서 나온 학자들의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외우기 쉽고 이해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심리학, 상담학 여기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 이들이 내놓은 이론. 그 다음에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이렇게 묶어서 심리학에 나온 학자들 누구? 이론은 뭐? 검사는 뭐? 그러면 심리학에 있는 학자들이 상담악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전체의 학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 이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실 때 학생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학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갖고 공부를 하시면 일률적으로 이해가 되고 외우기 쉽고 이해가 빠르고 또 이거 이거가 이 심리학이 이쪽으로 오고 상담학이 다시 넘어가서 심리이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 정벌원 노동시장님도 먼저 이론 이해하고 외우는데 정벌원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대다수가 책에 있는 모든 풀이가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풀어놓으면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 그 전체를 툭 내놓고 거기에 단어 한두 개를 바꿔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기출 갖고 외우고 기출 갖고 외우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서너 번씩 읽어보세요. 이론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심리상담 다 이론을 전체적으로 몇 번씩 읽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흐름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그러다간 1차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지만 2차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법이 정답이 확실합니다. 노동법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하면 답 찾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고 내가 정답을 찾을 때 기출문제 질문을 물어볼 때 아 홀랜드 이론의 다음 뭐냐 그러면 홀랜드 이론이 뭐지 그리고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찾는 거에 답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이 이론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아 이 이론은 대충 이런 얘기구나 이 이론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1차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 이론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해요. 그러고 나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보고 이 이론이 어떤 어떤 이론이다 머릿속에 그려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고 달달달 답만 외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한다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웬만한 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에서 나간 학자들 도표 만들어서 정리하면 외우기 쉽고 이해가 빠르다. 아까 제가 도표 그려드렸어요. 잘 만들어서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이 학자들의 이름과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론을 갖고 검사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전체적인 학자의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1차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치는 이거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가 예 객관식 출제입니다. 저희 다섯 과목이고요. 한 과목당 스무 문제예요. 그래서 백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게 있어요.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 절대평가예요. 각 과목마다 다섯 과목마다 다섯 과목에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으로 평균 60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다섯 과목은 다 직업상담사한테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예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무 문제씩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평균 60점 절대평가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할 때 붙으려면 이거 60점으로 붙으면 되는 거죠. 40점 이상의 60점 그럼 퍼펙트한 합격이죠. 제가 1차 시험 공부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실 게 뭐냐 하면 이론을 내가 몰라도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고 읽고 읽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외우세요. 무조건 한 줄 읽고 외우고 한 줄 읽고 외우고 그러면 전체 흐름을 못 보십니다. 그럼 무슨 이론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심리 상담에 학자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상담에서 쓰는 이론이 심리 쪽에 가서 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심리에서 내놓은 이론이 상담 쪽에 가서 상담학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학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 이론이 뭔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학자에 관련된 심리 상담에 도표를 좀 그리시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1차 합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합격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